자막제공자 호랑이가 실감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실감이 재미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서 우리 디지털 교과서 아시죠 지금 저 36쪽 말씀 올립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실감형 컨텐츠 가상 증강현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쪽 37쪽에 있는 36쪽에 있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 초등사회 초등과학 중등사회 중등과학 이러한 컨텐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파리도 가보고 롤러코스터도 탔죠 36고 그리고 AR로 태양계도 여러분 돌리셨죠 그리고 VR로 호랑이도 보고 다른 동물도 보셨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좀 실감있게 할 수 없을까요 이미 교육부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실감형 컨텐츠를 넣었으니까요 선생님들께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우리 호랑이가 옆에 있어서 이러한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호랑이를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감정이입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하고 진짜 호랑이 옆에 있다고 호랑이가 물어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전해요 평등하고 이제 이러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호랑이가 실제 크기로 우리 옆에 왔잖아요 저는 아이가 3명 있어요 아이가 주기적으로 이 박스에 이따마랑 큰 택배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따마랑 큰 택배를 반품해요 아기를 옷을 입혀보고 안 맞으니까 보내요 우리 예전에 요즘에 쿠팡이나 배민으로 전화해서 물건 사는게 익숙하고 웹에서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에서 쇼핑을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몸이 아바타의 형태로 돼서 우리 몸의 실책을 그대로 안다면 옷을 주문을 하면 더 반품률이 떨어지겠죠 점점 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튜브라도 호랑이 검색할 때 로그인 안했죠 왜 안하냐면 왜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 부캐, 캐릭터 자기 자신이 여기 메타버스에 투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꼭 카톡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마 직원분들 보시면 이게 보이실 텐데 어떤 분은 뒤로에서 여러 거 있거나 사람이 아닌 분도 있고 저도 지금 커피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디지털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이런 걸 보고 아바타라고 쉬운 의미의 아바타인데요 아까 제가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세요 나거나 실과 시간에 이런 로블럭스나 이런 아바타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미 아바타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AR, VL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아바타가 로그인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는 외국에서는 X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빈자리에 다른 곳에서 연수를 두신 분이 아바타 형태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확장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이게 돈이 되니까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메스미디어에서는 메타버스 새로운 버스에 탑승합시다 갑시다 쭉 하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보면 기존에 선배님들이 했던 그 툴 우리가 2002년 스마트 교육할 때 막 뭐 새로운 게 온다 뭐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새로운 게 온다 요즘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 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단지 이름이 바뀌어지고 메타버스 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초월해서 짬뽕한 짬뽕이 있다는 게 메타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 세계라는 유니버스 그게 버스 그래서 두 개 짬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짬뽕을 넘어선 단순 이 합이 아니라 이 융복함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나가면 국어 사회 과학 그렇게 따로따로 배우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세계가 없죠 그냥 다 통합이 되어있죠 예를들어 아내가 저한테 자기야 TV나 넷플릭스나 점점 가상에서 놀고 있죠 애들은 더 가상화 되어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상화가 돼서 어떤 애가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면 자기 친한 친구가 바뀌면 저한테 상담해요 걔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어쩌라고 걔한테는 엄청 삶의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똑같으니까 걔 프로필하고 걔랑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프렌드라는 앱을 아까 받으셨는데요 e프렌드를 우리가 같이 보기로 무거운 사람이 아니까 메타버스를 갖다 내는 형태의 메타버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프렌드를 들어가시면 구글로 연동을 하시고요 이게 e프렌드가 안드로이드 8 이상 2년 전 폰에는 안됩니다 왜냐면 아바타가 이쁘게 돌아가려고 하려면 SK에서 고민을 했죠 많은 사람을 하게 할까 그리고 고민을 해서 최적화가 안드로이드 8 아이폰에서는 다 됩니다 검색이 된다는 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 또 요즘 아기들에게는 이 닉네임과 이 아바타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 바꾸기가 없죠 학생들은 이걸 금방 하는데 이름을 누르면 돼요 이름을 누르면 아마 여러분은 그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도 또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데쯤 이름을 또 누르십시오 그러면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꾸시고 저장 하신 후에 기종에 따라서 최신 폰은 이런 버튼이 있어서 앞으로 가는데 이제 좀 오래된 폰은 여기로 하면 앞으로 갑니다 보통 메타버스 연수를 받고 나서 핸드폰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바꾸시고 앞으로 가신 후에 그 다음에 아바타가 이제 너희 새로운 학생들은 이 아바타랑 너희랑 똑같다고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바꿔볼게 역시 아바타를 누르시면 아바타 어디나 누르시면 약간의 시간이 거친 후에 아바타가 바꾸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바타를 이 아래 바꾸시면 한 번의 의상 여러분을 표현하는 아바타를 바꾸시면 머리스타일도 바꾸시고 안경도 하시고 여기 양아수순도 됩니다 성형수수도 가장이니까 그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가 이게 지금 이쁘는데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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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보고 계시니까 아마 똑같아요. 구글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 이거 완벽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귀엽습니다. 동의하기 중에서는 동의하기 중에서는 동의를 잘 마시고요. 실수만 하세요. 구글로 로그인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 구글로 누르십시오. 동의하시고 마케팅은 확인하시지 마시고요. 동의하고 시작하게 그 다음 여기다 닉네임을 그 다음 블랑라임을 나타내는 아니면 뭐 예 닉네임을 이용하십니까? 완료하시고 대면은 저장하셨습니까? 그리고 전 자료로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대기하시면 제가 방을 만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빗트가 무슨 뜻입니까? 레빗트 예 비슷하게 모습을 여기서 몇 개 없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더 구체적인 거죠? 저 안에 들어가서 또 바꾸실 수 있어요. 이 다음 이 편지 시작하기 이걸 같이 한번 늘러보시기도 합니다. 포기해 주시겠어요.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한 번은 다른 바꾸시려면 여기서 바꾸시고 윗돌이 바꾸시려면 윗돌이 바꾸시고 닉네임 같은 닉네임을 하셨습니다. 아바타를 꾸밀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또 바꾸시 빠르시네요. 저장 저장 클라우드 혹시 학생들이 저장할 수 있어서 앞으로 가시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사 아닙니다. 아 그러면 방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게 초창기 때는 방 만들면 바로 아래 방이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방을 찾기가 힘든데 찾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신의 닉네임 바로 앞에 아바타 아래 닉네임 아래 이 두 가지 아이콘이 있죠. 이 시계를 누르면 시계가 오래된 순서대로 나옵니다. 시계를 한 번 누르고 소팅을 한 다음에 얘 파일을 누르면 최근에 만든 것이 쭉 나옵니다. 얘 두 개를 시계 누르고 파일을 누른 다음에 제가 광주교육이라고 강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교실로 만들고 찾기 편하게 떡새로 광주교육 멈추격 연수 Plan 또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기 편하게 카트를 마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께서 이 프렌드가 처음이라 처음이라 공개방으로 그냥 가로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학교 직원들과 같이 만드시려면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만 복사해서 카톡으로 단톡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이 프렌드가 깔려있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집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번호를 다 몰라서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주소를 그냥 카메라로 QR로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에서 광주교육으로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놔서 자물쇠에 있는 거 무시하시면 되세요. 지금 미리 만들어 본 방들이 많아서 요새 이 메타버스가 유행이라 전국에서 다 만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시면 되십니다. 한참 밑에가 있군요. 한참 밑에가 있군요. 그 제패토는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얘는 검색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누르시고 1,2,3,3반으로 들어가시면 되요. 한참 중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눌러서 아래 그래, 책상 기술상이 안된데 그런데 왜 그래? 그러나 나 해주시면 되세요. 두개 눌러서 앞에 눌러서 다음, 맵을 다운로드하시고, 예. 교실을 맵을 다운로드하시고, 오, 이 놈으로 이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예전에 오락실이 있었잖아요. 오락실에 보면 운전자 있죠? 조이스틱, 조그, 이게 운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가려면 위로 올리고, 뒤로 가려면 뒤로 내리고, 우리는 내릴 수가 없으니까 터치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가려면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해서 터치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되시고요. 시선은 우리가 여기를 터치를 한, 이 운전대 말고 다른 곳에 터치를 한 후에, 왼쪽 보기 원하시면 왼쪽을 누르시고, 오른쪽 보기 원하시면 오른쪽, 위 보시기 원하시면 위, 아래 보시기 원하면 아래로. 이게 상당히 소리가 들려서 제가 라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3반에 들어오셔서 앉아주시면 되세요. 앉는 방법은 여기 책상 앞에 가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여기 방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조작하시면 되세요. 여기 까칠한, 까칠한 블루베리님 잘 앉아주셨습니다. 앉아주신 분은, 맨아님 몇 반 주시나요? 맨아님 몇 반 주시나요? 네? 제2반입니다. 3반으로 오시면 되세요. 앉아주신 분은, 제2, 3반요? 네, 제2, 3반. 제일 끝반. 제일 왼쪽에 있는 반입니다. 민드레님 환영합니다. 앉아주신 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모티콘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아, 이런 감정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나씩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보라색을 누르면,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아래로 가면 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3반에 들어와 주시구요. 3반. 여기 지금, 티티님, 민드레님, 이쪽 뒤쪽에 여기가 3반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다니더라도 말은 안되네요. 앉으라고. 아, 이제 못 앉으시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교사연수를 해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장검사님 엄청 빠르시더라구요. 느낌만 알면,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화면이 커서, 집중이 안되면, 이걸 확대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본인 편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민드레님, 저 2반 아닙니다. 민드레님, 저 3반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드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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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반으로,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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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이게, 편하게, 직이들이 노는, 그 게임, 하는 상황과 똑같아서, 쉽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잘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반에 오셔서, 미션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오, 역시 메타버스를 아시네요. 보통 박수치면, 여기서 이렇게 박수치시는데, 과상회실에서. 과상회실에서. 네. 박수는, 여기 이모티콘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박수를 치시고. 자, 같은 연수를 들은, 교장 노관 선생님께, 하트 뿅뿅, 아, 하트 뿅뿅 하겠습니다. 하트 뿅뿅. 그리고, 앉게되고. 이제, 나는 잘 안잤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잘한 것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다. 하면, 보통 스크린샷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박사를 하는데, 쉽게 여기, 카메라 누르면, 한번 터치해보세요. 그러면, 이 프렌드 로고가 박힌, 카메라가 나옵니다. 이제, 사진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 껐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우리 줌하고 똑같아요. 마이크를 펴시고, 이미 펴셨네. 마이크를, 마이크를 켜시고, 됐고. 그 다음, 여기는 나갈때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또 박잡기 힘드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되시구요. 여기 지금, 131명이죠. 그래서, 학생, 제페토는, 제페토 네이버에서 만든, 요런 비슷한거는, 16명 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은,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볼 수만 있고, 이거는, 31명이 들어갈 수 있고, 100명이 볼 수 있어요. 총 131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말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아바타를 다른 사람이 못 봐요. 그래서, 교육용어로, 이 프렌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다음은, 두번째, i 버튼 하면, 여러분이 방을 만들고, 지금, 방과, 시간, 그 다음, 절대주소.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단톡방이나, 문자로 보내면, 이 프렌드 깔고, 이 주소로 와.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쑥 다 들어와요.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약간, 복잡한 공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재미없다. 그러면, 이 세번째, 다른 방에, 방을 안 나간 상태에서, 그냥 눌러도 되는데, 지금 누르지지 마시고,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로, 초대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십니까? 뭐, 정신이 없죠?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그, 수업을,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우리가 잠깐,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일어서셔서, 힘들게, 아, 지금 여기서 일어선게 아니고,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일어서셔서, 어떻게 일어서나요? 여기 앉아있을 때, 어떻게 일어서나요? 약간 몸을 움직이죠? 똑같이, 약간 몸을 움직여보세요. 일어서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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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이모티콘 중에서, 여기, 콩나물, 여기, 8분음표, 4분음표, 요거가 있는 콩나물, 요거가 있어요. 이모티콘, 요거를, 아무거나, 둘러보세요. 이모티콘 중에서, 눈이 참 찍어있는데, 눈이 참 찍어있는데, 눈이 참 찍어있는데, 아, 아, 네, 저는 이렇게 체육 수업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춤 찾아서, 춤추기. 지금, 에르나니님 일어나주세요. 예, 예쁜 써니님 일어나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도움이 빌려야 돼. 예, 예, 지금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은,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을, 영상이나, 자료를, 텍스트 파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마 교장사인, 오늘, 그, 연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광주광역시의,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코로나, 서울시에서 만든, 코로나,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수업자료가 보이죠? 근데 너무 작게 보이죠? 크게 보이시려면, 여기, 제 리모컨 있는 마크 보면은, 네모난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중지를 하면, 중지를 할 수 있구요. 선생님은 그냥, 자료를 제어하는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여기까지 알겠으면, 오케이? 계속 이렇게, 뭔 이야기를 줘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를 안 누르는 사람은, 선생님이 가서, 제지를 하죠. 우리, 줌 수업할 때 보면, 애들이, 줌 켜놓고, 가만히 멎어버리죠. 그 말은, 애기들이, 줌을 켜놓고, 웹을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오케이 하세요. 계속해서, 계속, 뭘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지금, 영상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을, 네, 담임 상황에서는, 그, 말을 잘 듣습니다. 담임 상황에서는, 바로 전화하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벅돌이 나가서, 어, 그거 좋은데요? 어, 좋은데? 네, 여기 앞에, 누가 읽어볼까요? 손 들어주세요. 여기서 손을, 네, 여기. 제일 먼저, 하늘땅물님, 마이크 켜고, 앞에 읽어주세요. 와, 너무 잘 읽었네요. 하늘땅물님, 박수. 이 때 또, 박수 안친거는, 선생님이 계속 보는거에요. 계속 펭을 줘요. 계속 펭을 줘요. 뭐 안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음악 수업이나, 미술, 아바타 바꾸기 수업이나,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한 설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성평가를 할 때, 이제, 성성평가를 할 때, 그러면, 이모티콘, 여름 좋아한다,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모티콘을, 그,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모티콘을, 아니 이거, 좋아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그러면, 하나 둘 셋 했을 때, 제대로 한 아이들은, 제대로 하겠죠. 물론 그, 짧은 순간에, 눈치보고 탁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Friend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겠습니까? 아마, 예, 동기모임이나, 여기서 이제, 뭔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E-Friend 모임을, 나가셔서, 이거는 이제, 이 모바일로, 하는 거구요. 이제는, 컴퓨터로 하는, 메타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헤더타운 들어 보셨나요? 네. 네. 헤더타운, 헤더타운 55쪽입니다. 55쪽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어디 갔다 온 것 같죠? 네. 얘들은, 그냥,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네. 아까 우리, 멀지큐브를 했는데, 우리반 아기들은, 이렇게, 멀지큐블로, 자기가 코딩하거나, 가상 엔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너희, 우리반 5대사건 뭐니?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여학생을, 오상걸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게, 기억이 나요. 여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지금, 와, 진짜, 학교 플루토로 크게 뽑았어요. 네.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툴을, 이용하게 되십니다. 55쪽에, 괴도타운을, 다 들어가, 좋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까 제가, 메타버스와, 가상 엔지를 다 흔드는 점은, 아바타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투영되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아바타를, 설정하시고, 조잉게더링, 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설정을 못하시고, 바로 들어가신, 교장경험 선생님들은요. 가운데 아래에 보면, 역시 또,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가 지금, 복잡하죠. 예. 여기에서, 아바타와, 이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의 방이, 가상 엔지에서, 활용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들어오시면, 왼쪽 아래에, 참가자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참가자. 그리고, 그리고, 일단 좀 들어오신 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교장경험사님 오시니까, 교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운동장 정리. 그 다음,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우리의 학교를, 공수관소녀님 안녕하세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여러개 예쁘게 있습니다. 공수관사님 안녕하세요. 이모티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원짓입니다. 제가 저를 있는 데를 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제 이름 최만에서 여기 아까 참가자에서 최만 이름을 선택한 후에 팔로우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 아래 참가자에서 왼쪽 아래에 사람 이름, 사람 두 개 있는 사람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최만을 누르면 팔로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있는 공간으로 저를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처음이셔서 이게 조작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 따라온 다음에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